교량이나 송전철탑 등 철도 시설물을 드론과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점검하는 무인 자동화 점검 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선보였습니다.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 시설물의 상태를 드론을 띄워 촬영한 뒤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균열 등 손상을 자동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해 미호천교에서 시연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. 투입된 드론은 선로에서 발생하는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데다 전자기파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끔 제작됐으며 철도연은 사람이 직접 점검하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유지보숙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